아니 뭐 그것 때문에 아마 윤상현 의원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. 2030 인구가 많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 유세라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에서 요청은 없었죠 당연히? 당에서 요청한 건 염치가 없는 거고요.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같이 다 또 이제 좀 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제 측근인 김철근 실장 통해가지고 김태우 후보 측에서도 의사 타진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. 아 잠깐 김철근 전 정무실장이 강서병 위원장이었죠 지금은 징계 상태니까 아니고 그래요 그럼 김철근 위원장 통해서 김태우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? 네 그렇게 전 전해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요청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당에서는 당 또는 후보 측에서 요청을 한 거네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요청의 형식이라는 게 의사 타진 정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. 왜요? 아니 선거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거라는 건 오너십을 갖고 지휘하든지 아니면 내선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애매한 거 하면 애매하게 아주 욕먹습니다. 아 그래요? 아니 본인의 선거는 아니고? 대선과 지선을 제가 당대표로서 이끌어도 나중에 듣는 소리가 뭡니까? 이겨놓고 나중에 이준석 때문에 크게 이길 거 작게 이겼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. 그래서요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실험이 기본적인 실험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요 변수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돼요. 변수는 최대한 간소화해가지고 그 변수의 효과를 측정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어제 말했던 게 뭐냐면 이번 선거는 대통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거다. 잘되면 대통령께서 무한한 영광을 가져가시고 잘못되면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. 그런데 이 대표 본인 선거나 오너십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후보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선대위원장 또는 당대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. 아니 그거 해도 뭐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무슨 유세차 한번 올라갔다가 그럼 제 그 장면만 남아가지고 선거 지더라도 또 이준석이 유세에서 졌다 이런 식으로 장난칠 텐데 누가. 선거 오너십을 가진다는 건요. 제가 작정하고 그 판에 판도를 바꿀 정도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가는 거지. 그런데 지금 선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여긴 그럴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 앞으로도 당에서 어떤 선거에서도 어떤 요청이라도 나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. 그럼 뭐 의미가 있습니까? 지금 예를 들어 강서구에서 윤석열 정부에 열받아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정진석 얼굴을 봤어. 국민의힘을 찍어야지.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당의 이 선거 캠페인은 어떻게 봐요?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거 강서구 보궐선거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데 왜 저래 메모드 선대위 해가지고 판을 키우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 이준석 전 대표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 선거 캠페인 전략이 승패가 떠나서 승패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. 적절합니까? 아니면 조금 미스가 있다고 봅니까?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요즘 가정을 하는 게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. 어떤 상황이요? 내서 이기 쉽지 않은 선거에 냈잖아요. 그런데 이제 낸 주체가 이번에 대통령이라 보고 그럼 대통령이 합리적인 주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비합력인 주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. 합리적인 주체라고 가정한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수조권의 민심을 그대로 한번 중간고사 결과를 받아보고 싶은 게 아닐까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? 그러면 그 얘기는 선거 결과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총선을 앞두고 모의고사 한번 보겠다. 그런 생각을 여권 지도하고 용산해서 가지고 있는 거다. 그 의도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거든요. 그런데 그 의도도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저 같은 사람은 보십시오. 나중에 결과는 보십시오. 수도권의 위기론이 실제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봐라 이 자식들아 이거 내가 잘하고 있잖아.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였겠죠. 그럼 결과는 어느 쪽으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? 저는 대통령께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. 그래요? 그 대답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그거 제가 어제 나경훈 전 원내대표에게도 물어봤거든요.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가 되는 선거가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라는 질문에 나경훈 전 원내대표는 강서구총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에 바로미터는 아니다. 이렇게 대답하던데. 어디 선거가 바로미터인데요. 그러니까 그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. 그러면 갤럽조사가 바로미터입니까? 그러니까 바로미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압계 이런 뜻인데 어떤 분위기인지를 파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 뭐 보고 파악합니까? 뭐 보수 유튜브에서는 자기들 자체의 여론조사 갖고 합니까? 뭘 갖고 판단하겠다는 거죠? 예전에 제가 21대 총선 때 그때 황교안 지도부에 있으면서 가장 기겁했던 거는 회의 가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. 가만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. 야 이번에 우리 선거가 크게 길 것 같아 이래요. 그래서 무슨 지표가 나왔습니까? 그러면 아니 어째 내가 친구들이랑 밥을 먹는데 내 친구들이 다 문재인 욕해.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어떤 실험의 요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여론조사거든요.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예측이었다. 친구 6명이 밥 먹었는데 그중에서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. 그러니까 선거 이길 거다.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나왔다는 거는 저는 제가 왜 예전에 대표하면서 공천할 때 시험 보자고 했는지 좀 있으면 유권자들이 아실 겁니다.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한 적이 많았어요. 알겠습니다. 혹시 김대우 후보 측에서 연락 온 거 없었어요?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? 또는 직접? 어제 제가 윤상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사실 김태우 후보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아직까지도 이준석 비방하는 영상을 몇 십 개씩 올려놓고 있는데 설마 김태우 후보가 염치가 있다면 그런 부탁을 하게 됐냐 했더니 김태우 후보 측에서 그 영상은 사실 김태우 후보가 올린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보내왔어요. 김태우 후보 TV에 있는데 그게 예전에 무슨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채널이 넘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올린 거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보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안 지우고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지웠더라고요. 그 해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선거 막판에 와서 힘이 좀 돼달라. 이런 메시지를 읽히기도 하는데. 그거는 제가 판단한 일이죠. 어쨌든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김태우 TV라는 곳에 저를 까는 영상이 몇 십 개씩 올라가 있었고 그걸로 수십만 조회수로 수백만 조회수로 돈을 번 거 아닙니까. 그다음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이준석 하버드 학력 위조 저격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. 저는 이분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아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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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